물론 전쟁의 수준은 아름다우와 패티는 이름은 클래 공개 몇 개의 수준인공에서 칠해드리기 높을 수준을 색상관entry 앉아않고 자! 관객실 손에서 왼쪽이 마이너스 1807 택배기 회상자 bridge 121 이재석 hill 그리고, 오른쪽이 마이너스 171, 태극기, 세수분호 236번, 소왕 원쥔 선생님이십니다. 2014, 비옥이 챔피언십, 하여튼 고미를 잃고 천만원의 주인공, 바로 소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수분호! 세수분호 312번, 이시성 세수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천만원의 주인공, 321번, 이시성 세수님이십니다. 천만원의 주인공, 321번, 이시성 세수님이십니다. 이시성 세수님의 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옥이 챔피언십, 머리로 번쩍된 상태에서 점견보고 사진촬영, 방금 받았습니다. 네,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시성 세수님, 단독 사진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킹킹 옆에 서셔서 전신이 다 보일 수 있도록 얹어주시고요. 그리고 선수 가장 자신이 있는 정형포즈 사진으로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 고미를 잃, 천만원의 주인공, 단독의 주인공, 이시성 세수님이십니다. 네,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 플래시 고미를 잃, 그렁프리가 되신 소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경아, 사랑한다. 지금 서포트도 없이 여자친구와 같이 올라와가지고 시합을 준비했는데 너무나 행복하고 복의 겨울에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해서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플래시 고미를 잃은 그날이 있는 320권 이시성 세수님, 이시성 세수님, 뜨거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